원하면요 부동산을 좋아해요 아니 하나씩 발표 좀 더 아니 실수부에서 발표하시는 거 좀 하셔 서로 경보 결의지 마셔야지 재미난 유머를 하나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처음에 와서 같이 택시를 합성을 하게 됐대요 어느 날 그런데 이 처녀아이가 남자친구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다가 진짜 방귀가 너무 끼우고 싶어서 그 좋은 공간에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생각해낸 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리창에다가 자기 손가락에 침을 싹 문질러가지고 그 유리에다가 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나면서 방귀를 쪼끅쪼끅쪼끅 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나 이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옆에서 아가씨를 꾹 찌르면서 아유 이봐요 처녀 소리나 그렇다 치고 이 냄새를 웃자 할게요 이런데 박수 한번 잡으세요 다음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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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선생님 나오세요 뭐 하라고 하세요? 아무거나 반갑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그래 그래 유머 스피치 회장님 제가 유머라고 해서 행복 스피치를 한 건데 제가 스피치만 지도가 30년 전에 했어요 여기 계신 분장도 저한테 저번에 박수였던 것이고 스피치 회장님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발음 관제인데 아까 이제 그 웃음 박수옵구에서도 이 난발음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인지 재미있는 박수옵구죠 특히 이제 조교님 음성 굉장히 미성이고 아주 그 뭐랄까 좀 남들한테 분위기 잡으셨던 그런 음성이죠 그런 음성을 좀 남성답게 만들 수 있는 박수옵을 알려드렸어요 여기 오시는 분마다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호흡을 복식업으로 하라고 그래요 복식업을 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작 복식업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복식업 배우셨죠? 네 복식업 다 하시나요? 복식업이랑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복식업을 활용을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숨을 한번 복식호흡법으로 들어가셔보세요 시작 자 내쉬어보세요 99%가 전부 다 흉식업하고 있어요 복식업은 가슴과 어깨가 움직여서는 안되죠 제 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제 입을 보지 말고 배를 보세요 제가 말을 할 때 배가 어떻게 됩니까 제 배가 제일 배로 보세요 말을 할 때 배가 어떻게 되죠 말할 때 배가 어떻게 되죠 말할 때 배가 들어가죠 이게 바로 복식호흡법이에요 흉식업은 목으로 내는 소리이고 복식호흡은 배를 실어놓은 그거예요 복식호흡은 하루 전을 이야기해도 목을 절대 쉬지 않습니다 저도 일고 오기 전에 바로 인근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열경을 하고 왔어요 그것도 하지만 작은 노래하지만 열경을 해주고 왔어요 아직 열경을 하는데도 여기 와서 조금 힘이 들어서요 제가 또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천안에 가가지고 과학식을 닿아가지고 1박 1일 교육을 바꿨어요 교육을 받아서 평생 이렇게 봐서 그렇게 영향을 갖고 재미없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배를 다 허는 사람은 재미없습니다 재미있으면 에너지가 넘쳐요 그럴 부분에서 듣던 목소리에 힘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남녀불분하고 특히 우리 조교의 목소리 좀 빨리 바꿔야 해요 목소리가 미성이고 자신감 있고 힘이 빠지면 세상 살아가는 때 자신감이 빠져요 목소리에 힘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다 성공해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숨을 들어 마시면 배가 나와야 돼요 복식호흡의 기본은 숨을 들어 마시면 배가 나오는 거 내쉬면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고무 풍선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무 풍선, 다시 말해서 풍선을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되죠? 풍선이 빡빡 커지죠 근데 그냥 그 층으로 후 불면은 풍선 밑에가 쉬운 얘기로 아이 둘 정도 난 어머니 척꼭처럼 이렇게 볼륵 나와 있어요 그쵸? 근데 그거를 손으로 살짝